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4년이 지났는데요. 결국 논란만 불러일으키고서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그 배경인데 공정위가 금융현실을 무시한 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농협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 종료를 의결했습니다.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업계는 사실상 무혐의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6개 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본 것은 은행들의 CD금리가 2009년 이후 일제히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6개 은행 담당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있었습니다. 담합을 통해 CD금리를 올리면 은행 간 경쟁을 줄이고 CD금리 연동 대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원들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CD발행 시점이 최대 3년 9개월이나 벌어지는 등 은행별로 격차가 상당해 같은 시기에 함께 금리를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담합 전후 금리가 유사했고 메신저에는 CD발행과 관계없는 직원도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결론은 공정위가 지난 2012년 7월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조사를 벌인 지 4년 만입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공정위는 들여다봐야 할 서류가 많았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했다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조사기간이 4년이나 걸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4년이나 끌었는데도 허무한 결말에 그치면서 공정위가 무능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게 됐습니다. 은행들은 담합에 실익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증거도 없이 혐의를 적용해 장기간 조사하면서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 큰 혼란만 남겼다며 집단소송 등 사회적 비용만 지출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업로드됩니다. 어쉬경입니다. iversary ác